서울 택시요금 심야 할증이 1일부터 종전보다 2시간 빠른 오후 10시부터 적용됩니다. 기존 20%인 할증률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40% 오릅니다. 이에 따라 평상시 3,800원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, 오전 2시에서 오전 4시 사이 4,600원으로 오르고, 오후 11시에서 오전 2시에는 5,300원으로 더 오릅니다. 기존에 심야 할증이 없었던 모범 대형 택시도 이번 조정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20% 할증이 적용됩니다. 또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 20%도 새롭게 도입됩니다.